이번 영상에서는 자연어 처리 기법인 워드투백에 대하여 알아보고 코딩으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예시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I will have food for dinner라는 문장이 있을 때, have와 food 사이에 단어를 넣고자 할 때, 코리안, sky, 컴퓨터라는 단어 중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할까요? 당연히 코리안 단어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빈칸 주변을 살펴보면 have라는 먹는다, food라는 식품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음식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언어학자가 use and a word by the company tips, 즉 단어의 주변을 보면 그 단어를 안다라고 언급했는데, 단어의 주의를 살펴보면 어떤 단어가 적합하고 어떤 단어가 부적합한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문장에 있는 단어의 의미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함께 사용되는 단어를 통해 파악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워드투백이라는 자연어처리 기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연어처리에서 텍스트 인코딩을 통해 텍스트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 형태의 벡터로 변환시켜주는데, 워드투백 방법도 자연어처리에서 사용되는 텍스트 인코딩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워드투백 방법은 단어 간 관계나 문맥을 고려하여 벡터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이를 통해 단어를 공간 좌표에 나타낼 수 있고, 그 거리와 방향을 통해 유사성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A. 브라운 독 슬립스라는 문장과 A. 화이트 캣 점프스라는 문장이 있을 때, 서로 상응하는 단어는 색깔을 나타내는 브라운과 화이트, 그리고 주체를 나타내는 독과 캣 동작을 나타내는 점프와 슬립입니다. 워드투백 방법을 통해 서로 유사한 단어들이 벡터 공간에서 서로 가깝게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워드투백 방법을 통해 문맥상 의미까지 정량화된 벡터 표현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워드투백 방법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주변 단어를 토대로 어떤 단어가 적합하고 어떤 단어가 부적합한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변 단어를 통해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들은 서로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워드투백 방법에서는 15호와 스틱그랩이라는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5호 방법은 주변 단어를 토대로 타겟 단어를 예측하는 것으로, 앞서 언급했던 예시처럼 I will have와 food for dinner를 토대로 그 사이에 타겟 단어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스틱그랩 방법은 타겟 단어를 토대로 주변 단어를 예측하는 것으로, 코리안 이란 타겟 단어를 토대로 그 주변의 단어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럼 15호 방법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호 방법은 주변에 있는 단어들을 입력으로 받아들이고, 중간에 있는 단어들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예시문장으로, The Food Industry, Growth in the World을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호 방법은, 인더스트리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 그 주변에 있는 The Food, Growth in 단어들을 입력 단어로 사용하는데, 이때 예측해야 하는 단어, 인더스트리를 중심 단어, 센터워드라고 하고, 예측에 사용되는 단어들을 주변 단어, 컨텍스트워드라고 합니다. 중심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서, 앞뒤로 몇 개의 주변 단어를 볼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 범위를 윈도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 크기가 2이고, 예측하고자 하는 중심 단어가 인더스트리 라고 한다면, 앞에 두 단어로서, The Food, 그리고 뒤에 두 단어인 Growth in을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윈도우 크기가 n이라고 한다면, 중심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 참고하려고 하는 주변 단어의 개수는 2n입니다. 윈도우 크기가 정해지면, 윈도우를 옆으로 움직이며, 주변 단어와 중심 단어의 선택을 변경해가며, 학습하게 되는데, 이를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합니다. 그럼, 스킵그램 방법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 방법에서는, 주변 단어를 통해 중심 단어를 예측했다면, 스킵그램은 중심 단어에서 주변 단어를 예측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언급한 예문과 같이, 윈도우 크기가 2일 때, 앞뒤 2개씩 학습하여 예측하게 됩니다. 인더스트리 단어로부터, 그 주변에 올 수 있는 단어로, 더, 푸드, 그로즈, 인 등의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15 방법이, 학습 데이터의 양이 적을 때 적합하다면, 스킵그램 방식은 학습 데이터가 많을 때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5와 스킵그램에서 학습하는 방식은, 입력과 출력되는 단어를 원합 인코딩 방법으로, 벡터로 나타내고, 일반적인 인공신경망 모델이 학습되는 방식과 같습니다. 자세한 학습 방법은, 인공신경망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워드투백 방법을 코딩으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피터 노트북 파일은, 기터브에 있으니, 다운받아 직접 실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워드투백을 구현하기 위해, 젠심 라이브러리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This is good food부터, That is the worst food까지, 5개의 문장을 다큐먼츠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분석 시 필요 없는 불용어, 즉, 스토버드를 제거하는 함수를 만들어 실행시키면, 이렇게, is, 더 단어가 제거된 형태를 얻게 됩니다. 그 후, 스플릿 명령어를 통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각 문장을 단어별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전처리된 텍스트를, 워드투백에 넣어, 벡터 형태로 나타냅니다. 이때, 민카운트 명령어는, 단어가 출연하는 최소 빈도를 나타내는데, 이를 사용하여, 출연 빈도수가 적은 단어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G는, 1일 경우 스킵그램, 0일 경우 15호를 나타냅니다. 그 후, 시밀레리티 명령어를 통해, 엑셀런트, 굿 등, 두 개 단어의 유사도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0.144에 해당하는 값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most 시밀러 명령어를 통해, 유사도가 높은 순서로, 베드와 가장 유사한 단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선 예제에서는, 5개의 간단한 문장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NLTK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영화리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영화리뷰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영화리뷰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살펴보면, 부정과 긍정으로 라벨링되어 있고, 긍정 리뷰가 1,000개, 부정 리뷰가 1,00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6만 5천개의 문장과, 약 158만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긍정으로 된 리뷰 하나를 살펴보면, 이런 문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장을 불러오면, 단어들의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워드투백에 넣어, 최소빈도 5번, SG는 1, 즉, 스킵그램으로 훈련시킵니다. 그런 후, 액터와 액트리스의 유사도를 구하면, 약 0.79 정도이고, 액트리스, 희의 유사도는 약 0.33, 액트리스, 시의 유사도는 약 0.5입니다. 따라서, 여자를 나타내는 시와, 더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스트시밀러 명령어를 통해, 유사도가 높은 순서로, 머더와 가장 유사한 단어들을 찾으면, 파도, 허즈번드 등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벡터2는, 영화리뷰를 통해서 훈련되었을 때, 벡터1은 이전 5문장으로 훈련되었을 때를 나타내는데, 엑셀런트, 굿 등, 두 개 단어의 유사성을 구하면, 훨씬 많은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 구축된, 벡터2 모델이, 더 높은 유사도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트시밀러 명령어를 통해, 배드 단어와 유사한 단어를 나열하면, 굿, 오퍼르, 테러블 등으로, 앞서 5개의 문장 모델에서, 얻어진 것보다, 훨씬 더 유사성이 높은 단어들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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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